부 Brawl 우리 each listened to tea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장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오네 장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오네 담역도 벗어놓고 성댐도 벗어놓고 성댐도 벗어놓고 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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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 돼요 물 밑에서 흘러 시작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오네 살다가 가라오네 아하이고 태고 하하오오 다으으으으으으으으 시작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상공은 너를 보고 티없이 살라오네 남용도 벗어놓고 성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오네 아하이고 태고 Rick 나 깜짝이야 구성왕과 난 내 해 그 다음에 우리 흥사령 중에 뭐 들어가야지? 국화야를 안한거지? 장박계랑 장박계 제일 먼저 했죠? 꾸미로다 꾸미로다도 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청산은 국화야 너는 어디 할까? 아니 빗소리도 하자 빗소리도 하자 1번째는 우리가 1번 했나요? 진짜 페이지에 첫번째는 우리가 안된거 같아요 푸른풀이? 푸른풀이? 푸른풀이가 징하기 어려운데 배워보실래요? 아니요 이 기회에 수요일날 빗소리도 한거 같아요 그려? 그럼 오늘도 빗소리로 해요 그러자 하자 빗소리 하자 빗소리 배우고 푸른풀이도 배워 어차피 배워야지 뭐 그것을 안 배워 그거를 안 배우면 우리가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아니요 배우자고 이거를 안 배우고 페이지로 남길 수는 없잖아 아이고 다 배워줘 걱정하지 마라 그게 제일 어려워서 나중으로 뺀거에요 빗소리보다 더 어려워 빗소리 배우고 그 다음에 고놈 배우게 창밖에는 국화야는 국화야는 쉬우니까 조금 더 나중에 배워도 되고 그러면 뭐더라 빗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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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소리 시작 빗소리도 빗소리도 님의 소리 그렇지 바람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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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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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소리도 님의 소리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지 김이 우시려나 행여지 김이 우시려나 삼경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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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그랗게 고운 마음으로 시작 고운 마음으로 고운 힘을 켜다 그리거만 고운 힘을 켜다 그리거만 고운 힘은 오지 않고 고운 힘은 오지 않고 고운 힘은 오지 않고 고운 힘은 오지 않고 오지 않고 오지 않고 백의 머리만 백의 머리만 적시네 적시네 빛소리도 님의 소리 빛소리도 님의 소리 빛소리도 님의 소리 음 시작 빛소리도 님의 소리 빛소리도 빛소리도 님의 소리 빛소리도 님의 소리 빛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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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 빛소리도 이동 상경이면 고식이려나 상경이면 고식이려나 고운 마금으로 고운 짐 밝히다가 흐리고만 고운 시작 고운 마금으로 고운 짐 밝히다가 고운 짐 밝히다 흐리고만 고운 짐 밝히다 흐린것만 고운 짐 밝히다 흐린것만 고운 짐 밝히다 군님은 오지않고 백예머리만 적시네 군님은 오지않고 백예머리만 적시네 백예머리만 적시네 다시 빛소리도 님의 소리 빛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님의 소리 님의 소리로 님의 소리 상경이면 고식이려나 상경이면 고식이려나 고운막음으로 고운님을 퀸다 그리고만 고운 시다 고운막음으로 고운님을 퀸다 그리고만 고운님은 오지 않고 고운 님은 고지 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적시네 아하이구 대구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적시네 백의 머리만 적시네 5대 생각보다 음음음, 그게 잘 안되네요 시작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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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밍이 생각보다 어려워 어울림소리로만 해야되니까, 그 울림으로 아이고 잘하네 혼자 그렇고 있어. 으으음, 이렇게 했어요 그럼 붙여서 한번 해보십시다 빛소리도시 빛소리도님의 소리 바람소리도님의 소리 아침에 깐치가 울어댄지 해결이 피우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고운 마금으로 고운 짐 걸 비다가 그리고만 고운 님은 오지 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아이고 대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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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가 난 예 해 그러면 이제 남성요원님 들어봐야죠 왜냐면 청을 잡아야 되니까 잡아보세요 울림님이 좀 잡아보시든지 빗소리도 이 청이 어쩔까 싶은데 빗소리도 그 소리 시작 빗소리도 이 뇌소리리 파란 소리도 이 뇌소리리 파란 소리도 이 뇌소리리 맥까치가 우러내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고운 마음으로 고운님을 기다리건만 고운님은 오지않고 백에 머리만 접시해 아이고 태고 허허허허 나를 성화가 고운님 바란 이것도 낮게 잡은거죠 지금 좀 낮죠? 엄청 낮죠? 그래도 그정도 많이 하죠 너무너무 높으면 동교도 못 갈라지자니 아까카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지 그럼 우리 여성의원님들 빗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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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소리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이 이 아침에 까치가 울어낸지 해이 아직 있으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오시려나 고운 굿마금으로 고운 김을 깨다가 흐리고만 고운 김은 보지 않고 백에 버림만 적시네 아이고 대고 하다 성아가 났네 대단하시네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하다가 우리도 맨날 편하게만 하면 그런게 안 돼 우리 때는 또 아 진짜 잘하시네 목도 이뻐 목도 이쁜 목이요 나는 지금 삑사리가 막 나는거야 아니요 태사님 약간 높아서 그래 그래도 나온거에요 우리가 맥시멈도 해봐야지 그럼요 그럼 시원하잖아요 맥시멈도 해보고 더더움이 한번 해보고 그래 길게 이제 계속 높은 음으로 계속 오래 하면 확 가는디 짧게는 괜찮아 충격요법을 그럼 이제 우리 다같이 해서 마무리 칩시다 그리고 이제 야금야금을 해야지 야금야금 가야금을 해왔어 빛 빛소리도 시작 빛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아침에 깎이가 울어대니 행여지 이리 오시려라 삼경이면 오시려라 고운 마금으로 고운 짐 마을 빛다가 그리거만 고운 님은 오지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아하이구 해구 해구 허허허허허 다 성화가 난해 해 해 해 해 해 해 감사합니다.